안녕하세요. 석구입니다. 오늘은 마틴 커스텀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마틴 커스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마틴 커스텀은 마틴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가장 뛰어난 제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커스텀화된 기타를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서 이제 요청자에 의해 목재, 그리고 바디 형태, 스타일 등 주문 제작된 기타들을 의미하는 거죠. 같은 D28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나오는 D28과 마틴 커스텀으로 제작된 D28은 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목재나 바디 형태 등 이런 옵션뿐만 아니라 결국 사운드에서도 그 퀄리티 차이가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마틴 커스텀을 오더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런 바디 형태에 이런 스타일로 이런 옵션 넣어서 제작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여기에는 적용돼야 되는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또 어떤 스타일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옵션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마틴에는 45스타일과 28번 스타일이 있죠. 이 스타일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옵션도 다르고 또 어떤 옵션은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최고의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조리법으로 제작해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마틴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200년 가까운 역사와 그리고 또 그 자부심 그리고 장인 정신으로 제작되는 기타가 마틴 커스텀이다.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마틴 커스텀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상담하는 것 거기에 커스텀 오더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. 그렇기에 마틴 커스텀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해본 곳에서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러한 마틴 커스텀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마틴에서 직접 제작한 커스텀 모델을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. 마틴 내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 커스텀 빌더들이 함께 고민하고 제작한 그런 커스텀 기타들이 있습니다. 이 모델들을 통해서 마틴 커스텀을 경험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 통기타 이야기와 같은 어쿠스틱 전문 샵에서 오더한 마틴 커스텀을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. 마틴은 미국 브랜드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의 그런 문화들을 안다고 해도 그 자국에 있는 그런 샵들보다 많이 알진 못하겠죠. 즉 한국의 연주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들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어쿠스틱 전문 샵에서 더 잘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한국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실제로 저희가 얻어 한 커스텀 모델들도 추후 입고될 예정이고요. 이렇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제작된 커스텀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신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러한 커스텀 모델들을 통해 마틴이 추구하는 사운드의 방향이나 그런 모델들을 비교적 쉽게 경험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또 이미 이러한 커스텀 모델들은 제작이 되어서 보통 이런 샵을 통해 판매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되고 있는 그 기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건 실제로 그 기타를 사용할 유저들의 취향이 100% 반영된 기타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점은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요. 바로 마틴 커스텀을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실제 사용할 유저가 직접 자기의 커스텀을 오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방법도 개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좋은 재료를 다 넣는다고 해서 좋은 기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기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희와 같은 전문 샵을 통해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나만의 커스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방법의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제작이 되기까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은 조금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통기타 이야기는 마틴 공식 대리점이면서 마틴 커스텀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어쿠스틱 전문 샵이기 때문에 좀 전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틴 커스텀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어쿠스틱 프라이빗 룸을 통해서 마틴 커스텀을 한번 직접 구경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. 시험도 가능합니다. 역시 자신만의 커스텀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이렇게 마틴 커스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통기타 이야기로 문의주시고요.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